아 이거 철도였어요? 이거 철도인데 옛날에 철도 그대로 있었거든 아 그러네 철도 아 참 멋지네 이게 죄송하구만 네이탄 천놈 하나 완전히 아 오늘 4주일 되어가지고 아 이거 이거네 네 그래 아 사람 나가고 시원하다 여기 갑자기 여기 하세요 아 갑자기. 가다 가orry Од что вс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맞다 견뎌 Rap 아 이거 수탉 전부 받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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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남다리 물다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요즘 유리자리도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성경이라고? 성경이랍니다. 성경 성경 오! 거기 가봅시다! 송정입니다 송정 야! 나는 개미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? 쉽게 누르면 절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안하지 어른들 그냥 찍기만 들고 다니는거야 야! 멋지다 저 백사장 한번 걸어가 봅시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그 사람은 잘 사는데 그 사람은 잘 사는데 그 사람은 잘 사는데 송정한 바다에 완전히 윈드서핑을 참 많이 하네 이게 송정한 바다에 완전히 그 사람은 오토바이니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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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나 타네 물살려가지고 떠들려서 이렇게 타가네 아마추들이 학교 많이 있네 학교 많이 안되니까 학교 한번 가주라 집에 좀 가나? 운발하는게 아니라 어이 크게 나오네 날라다니 날라다니 날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또 언니 뭐 찌우르라네 응? 찌우르래요 다 끝났다 야 대단하다 이 사람 동영상을 죽여 동영상을 죽여 여행을 치고 여행 자 Dew고 여행 세탁 에이차은 남은 이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